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짜에요 저요? 아 원래 이렇게 살아요 그럼요 록하씨 안녕하세요 록하씨는 회사 내에서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 저요? 저 팀장님이랑 제일 친합니다 거짓말 옆에 있는 하늘씨랑 맨날 놀면서 아 요즘 안 놀아준다고 해서 모르겠네요 지금 가만히 자고 왔어요 그래서 이날도 사회사는 진짜 아저씨 들어가세요 어디가세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나가, 앵글에서 나가. 미친농처럼 나와. 메뉴를 보면 문어 4분의 1, 아니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하나 시킬 거고, 그리고 올해 또로노작 2분의 1 하나 시킬 거고, 그리고 솔로리오 이제 2만 없이 이제 면접도 그냥 보내주셔서 큰걸로 가세요. 네. 집도 완료. 협소 아니고요. 내돈내산도 아닙니다. 팀장 팀장 여기 이제 한자리가 비어있는데 여기는 이따 차은우씨가 오실 예정이어가지고 그리고 닭고검. 진짜요? 후기에 나왔어요. 후기에. 저는 너무나 다행이에요. 아무리 팀장인 저를 이렇게 까도 저의 강태막인 꼭 옥먹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청하. 아니요. 바지 바지가 아니라 여기 매기시잖아요. 거부하지 않는 유희라는 사람. 한일씨는 여기는추예요. 추. 여기 아주 왜 왔으세요? 지정석까지 만들어 왔어요. 어두세요예. 이제 드디어 다 모였어요. 칼 Download 수업 irresponsible! 멋있는 척 하지 마세요 멋있는 척 하지 마세요 원래대로 할까요? 사실 이분은 어떤 손님이 정혜인 닮았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서준씨 닮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모인다니까요 여기서 끊지 마요 해명을 해야지 와인 어때요? 와인 너무 맛있어 커피나보리도 많이 먹었어요 아직도 안 먹었고 너무 맛있어서 울고있는 정혜인씨 너무 맛있어요 솔로미영 근데 큰 건데 별로 많이 안 나왔는데 이거 먹지 싶어? 진짜 음식이 없어졌어요 이제 먹은 음식들의 맛 너무 맛있어 근데 큰 건데 별로 안 나왔는데 좀 더 먹어야 된다 이건 진짜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